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제가 엄청 내추럴한 모습으로 급하게 지금 촬영 준비를 해서 앉았습니다 제가 사실 시너지 앰플 촬영을 이번이 세 번째예요 사실 제가 휴가차 겸사겸사 아이들 방학이라서 대구에 한 열흘 가 있었어요 친정집에 있을 때 아시다시피 저희 엄마도 로얄리더스 클럽이잖아요 그래서 시너지 앰플이 왔길래 오자마자 얼른 뜯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촬영 원본이 없는 거예요 마침 저희 엄마 파트너이신 이부옥 총장님께서 그날 본사에 일이 있으셔서 갔다 오시느라고 아직 안 뜯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좀 빌려주세요 해서 또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제 천원으로 올라왔는데 글쎄 제 동생이 조금 전에 연락이 와서 촬영이 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앞부분이 없고 뒷부분만 있대요 그래서 뭔가 이제 카메라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카메라 설정도 초기화 시키고 잘 촬영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네 이제 세 번째 촬영에 들어갑니다 다행히 저는 아직 제 걸 뜯지 않았기 때문에 짜잔 이 시너지 앰플 제품이 있습니다 새 제품이죠 8월 3일부터 사전 구매 받고 있는데 8월 15일까지밖에 하지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종이가 한 장 있어요 어때요? 너무 고급지죠? 제가 처음에 이걸 딱 보고 우와 진짜 고급스럽다 이거 진짜 여자분들이 갖고 싶은 제품이다 선물 받아도 정말 기분 좋겠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포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새 제품을 구했던 이유가 이 앰플 사용 방법이 좀 독특한데 이걸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이 사용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사용법을 조금 아시고 사용하셔야지 좋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촬영을 거치느라 제가 조금 소식이 늦었는데 오늘 빨리 촬영해가지고 내일이라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을 열어보면요 아주 고급져 보이는 앰플 4종류가 들어있고요 0단계부터 3단계까지 총 4단계 일주일 1앰플 4주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 개봉 후에는 이 앰플을 열고 나면 유통기간이 2주 정도이기 때문에 0단계를 다 쓰실 때쯤 1단계를 개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0단계만 보여드리고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믹스해서 출시를 하게 되면 안전도나 신선도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성분이 있어서 진짜 고기능 고요유린 액티브 앰플을 따로 사용 직전에 베이스 앰플과 섞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사용방법을 보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피부 고민에 따라서 맞춤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홈 에스테틱 라인이 출시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홈 에스테틱 제품들의 수요가 증가했다고 해요 평소에 피부가를 다니고 피부샵을 다니던 분들이 홈 에스테틱 제품을 구매해서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 등을 구매해서 집에서 피부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에터미에 거기에 딱인 제품이 나온 거죠 눈으로만 봐도 진짜 너무너무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10만원도 안 드는 가격이라고 믿기지 않는 그런 고급스러움이 있고요 친구들한테 선물을 해줘도 뭐 스승이나 아주 귀한 지인들에게 선물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부 타입과 고민에 따라서 0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눠져 있지만 그중에 오늘 소개시켜 드릴 0번은 피부의 베이스를 잡아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번은 스타터 솔루션으로 피부가 갖고 있는 기본기를 아기 피부처럼 되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분에서 보습까지 기본기를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고기능성 제품은 내 피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효과가 없고 피부가 더 지치기만 합니다 우리가 아주 피곤한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체력이 좋아지거나 운동 효과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더 지치고 더 피곤한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친 피부를 기본으로 처음으로 되돌려주는 게 바로 이 0단계 베이스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앰플들은 액티브 앰플과 코어 앰플로 구성이 되는데 이 위에 담겨져 있는 게 액티브 앰플, 이 밑에 있는 게 코어 앰플이에요 사용 직전 이 하얀 부분을 탁 눌러서 액티브 앰플을 터뜨려서 코어 앰플하고 섞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미리 네 가지를 다 섞어 놓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사용 직전에 혼합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점선을 여기 비닐이 있어요 따라서 뜯어낸 후에요 코어 앰플 색깔 잘 보세요 코어 앰플은 이렇게 투명한 하얀색 겔에 안에 알갱이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런 겔 형태에 들어가 있고요 제가 한번 액티브 앰플을 터뜨려 보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분청 색깔 액티브 앰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세 번째 하는 건데도 신기해요 그 다음 쉑쉑 섞어주세요 이제 약간 푸른빛 연한 하늘색을 띠는 0단계 앰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군청색에 방금 터져 나온 이 액티브 앰플이 말라카이트 추출물이라고 합니다 피부 보습 및 퍼밍 케어에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코어 앰플과 이렇게 흔들려서 잘 섞어줬는데 투명한 젤 형태의 안에 캡슐 같은 게 보였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바로 아기 피부 속에 풍부한 보습 인자인 베이비 NMF와 플랜트 리포점으로 유연성을 강화하고 또 워터뱅크 시스템으로 오일 캡슐 다량 안정화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처음 피부처럼 기본기를 잡아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아마 아기 피부의 보습 인자를 넣은 거 같아요 그리고 워터뱅크 시스템에 오일 캡슐 다량 안정화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워터 젤의 청량한 수분감과 그 안에 오일 캡슐의 윤기와 영양감으로 촉촉하게 윤광 피부를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코어 앰플에 들어있는 플랜트 리포점이라는 거는요 다양한 식물 성분을 리포점 기술로 적용해서 피부 수분 보유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윤기가 날지 한번 제가 발라볼게요 아 일단 바르기 전에 이렇게 액티브 앰플이 담겨져 있던 원래 이렇게 닫혀져 있는 건데 탁 누르면서 이렇게 터져 나온 거예요 여기 위에 뚜껑이 있죠 이거를 딱 빼서 이걸 그대로 끼우시면 안 돼요 이 관을 딱 빼면 유리관이 나와요 이렇게 한 다음에 병에 끼우면 완성 이거를 일주일 동안 사용하시는 건데요 제가 얼마나 윤기가 난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파란색 액체들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수분감이 딱 느껴지시죠 그리고 엄청 흡수력이 좋아요 제가 얼굴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손에 떨어뜨려서 수분감이 많아요 축그르죠 향이 너무 좋아요 근데 맡아본 적이 없는 향이에요 굉장히 향긋한데 싼 꽃잎향 같은 그런 게 아니라요 향수로도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향수향처럼 강하지도 않아요 이게 딱 바를 때 느껴지는 게 정말 착 달라붙어요 착 달라붙고 아까랑 좀 광이 나는 게 달라지지 않았나요 갖고 싶으시죠 지금 사전 구매 예약하신 분들도 9월 1일부터 순차 배송됩니다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얼른 구매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 예약한 순서대로 순차 배송되기 때문에 벌써 8월 3일날 구매를 하신 분들부터 먼저 출발을 할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8월 15일이 되기 전에 빨리빨리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 들어간 성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고 어려워서 조금 공부를 해봤어요 베이비 NMF, 플랜트 리포점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0단계에 들어간 이 성분들이 한 종류만 들어간 앰플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플랜트 리포점으로 만들어진 앰플을 제가 검색해보니까 한 병에 10만 원 가까이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거 한 병에 2만 원대죠 굳이 따지자면 4개에 10만 원도 안 하니까 플랜트 리포점 하나 들어가는데도 10만 원 가까이 하는데 플랜트 리포점, 베이비 NMF, 말라카이트 추출물 등등 좋은 게 가득 들어있는데도 정말 저렴한 그리고 정말 좋은 성분들을 가득가득 이 안에 넣어주신 겁니다 에터미는 원래 착한 회사니까 그런데 이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간 0단계가 수분에서 보습까지 기본기를 잡아주어서 다음 단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고요 기본기를 잡아주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 제품이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일단 기능성 물질이 들어간 것들 중에서 1, 2만 원짜리는 없어요 에터미니까 가능합니다 수분 탄력 성분을 가득 담은 촉촉하게 터지는 투명 캡슐에 진보된 수분 충전 및 피부 퍼밍 효과를 만나실 수 있는 0단계 앰플 기대되시죠? 이 4단계 앰플의 앱솔루트 코드의 모든 기술력과 성분을 베이스에 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화시키기 어려운 고기능 영양성분을 안정화해서 집어넣었다고 하니까 진짜 4주 동안의 피부 연화 기대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잡티가 많거나 다른 피부 고민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조금씩 좁쌀 여드름이나 트러블 같은 게 아주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잔주름이 확실히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많이 생겨요 얼굴 조금 까만 거 고민이고 환해질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터미의 기존 앰플도 고기능성이긴 하지만 시너지 앰플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너무 고기능성이라서 안정화시키기가 힘들어서 화장품으로 개발되기가 어려웠던 성분들을 안정화시켜서 앰플로 만들어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앰플 시장이 굉장히 뜨고 있고 앰플만 여러 번 레이어드해서 바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앰플은요 2만원 정도의 저렴한 제품부터 수십만원 비싸게는 100만원 이상도 하는 다양한 종류의 앰플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터미 시너지 앰플은 앰플이 할 수 있는 모든 고기능성은 전부 담아서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좋겠죠 그리고 아직 사전예약은 안되고 있지만 곧 출시될 뷰티 디바이스가 있죠 이 뷰티 디바이스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 피부 흡수력을 2배에서 3배 정도 높여서 효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너지 케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도 발랐는데 싹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뷰티 디바이스와 사용하면 훨씬 더 효능이 업그레이드되고 더 깊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피부 고민별 4가지 맞춤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0단계부터 3단계까지 점점 더 고기능성 제품이라서 순서대로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저는 정석대로 0단계부터 4주 동안 써보고요 시너지 앰플만 일단은 써볼게요 다 쓸 동안은 그리고 각 단계별로 사용 직전 촬영을 해서 시너지 앰플 영상은 아마도 총 4탄의 영상이 나갈 것 같습니다 아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다들 난리신데 혹시 여러분도 살고 계신 데는 괜찮으신가요? 천안시도 긴급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는데 다행히 저희 동네는 괜찮더라고요 다들 운전 조심하시고 물피해 없으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애터민들은 코로나도 이겨냈으니까 홍수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시너지 앰플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라고